자 이번에는 포인트 세 번째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전략입니다 자 분량이 두 배예요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비율도 높은 부분이니까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자 바로 앞에서 우리 전사적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평가 방법에는 전사적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바로 뒤에 있었네 그치? 자 사무자동화 접근하는 방식에는 전사적인 접근 방식하고 부분 전개 방식, 공통과제형, 기기 도입형, 계층형, 그 다음에 업무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도 간혹 출제가 돼요 접근 방식이 아닌 것 그리고 또는 다음이 이야기하는 접근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용어를 우선 기억하고 얘네에 대해서 의미를 좀 되새겨 보시면 굳이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전사적이라는 거 전사적이라는 게 뭐였어요? 전사 뭐 싸우는 전사이 아니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사 이렇게 하면은 전사, 요정 이런 거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전체 회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대상의 모든 시스템과 전체적인 업무 기능 및 계층에 걸쳐 추진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를 시스템이며 모든 업무 흐름이나 모든 걸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가장 좋죠 사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분석, 정리해서 추진하는 방식이고 작은 규모의 조직이나 신설되는 조직 혹은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할 때 적당하대요 그러니까 뭐 새로 생기거나 혹은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한 방에 그냥 쫙 가는 거죠 시스템 도입에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검토 개시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얘네를 모두 다 조직을 한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인식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사내 협력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 자 부분 전개는 어때요? 전사적하고 약간 좀 상반되겠죠? 먼저 적용할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부서별로 우리가 추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부서가 10개인데 10개를 한 번에 가는 게 전사적인 게 되는 거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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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는 거죠 요구가 큰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추진하기 쉬운 업무부터 우선 추진한대요 전시효과가 큰 업무부터 먼저 추진한대요 전시효과라는 게 뭐죠? 겉에 보여지는 거죠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은 모든 부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역을 대상으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업무 중에서도 부분별로 나누더라도 얘네를 같이 공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다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성이 크지만 과제 선정이 어려워요 공통과제가 뭐냐라는 게 어려움이 있겠죠 자 기기 도입형이라는 거는요 기계를 도입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서 시험적으로 사무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얘네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야 괜찮은 기계가 이번에 새로 나왔대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모두 다 적용하자 뭐 이런 게 되겠죠 계층별인 것은 업무의 계층 및 직위에 따라서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사무자동화를 적용하는 것이고 경영층은 자동보고 시스템 스케줄 관리 회의 일정 관리부터 시작을 한대요 사무원은 문서 작성 파일 구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대요 자 다음에 업무별 접근 방식이에요 업무의 종류나 방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래요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흐름 파악을 사전이 충분히 해야지 진행이 되겠죠 해당하는 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수행 방식이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우선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전사적 접근 방법이 있고 자 다음에 이제 상향식 접근 방법하고 하향식 접근 방법이 있는데 자 상향식 접근 방법은 어떤 거냐 기업의 최하위 단위부터 즉 아래부터 사무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점차 증대시킨대요 업무 개선 기계화 재편성 단계를 거쳐서 자동화가 수행된대요 점진적인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기존 조직의 거부 반응이 좀 최소화 되겠죠 밑에 애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니까 시행착오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사적인 의미의 종이 뭐냐면 부분 부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죠 이 상향식이나 하향식 같은 경우는 특히 상향식이죠 상향식이라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Top Down Approach는 위에서 아래로 Bottom Up Approach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최근에는 문제 보기를 영어로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상향식이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bottom up 그 다음에 하향식은 위에서 아래로 Top Dow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대요 하향식은 어때요? 전체 조직을 총괄 분석하여 사무자동화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서 좋은데 단기간에 또 구축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하위 부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사적이라는 것은 상향식하고 하향식을 절충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전사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무자동화 추진에서 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전사적이다 그러면 사무자동화 추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무자동화 추진 선결 과제예요 우선은 뭔가를 해결하고 사무자동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 환경을 정비하고 관리 제도를 계약하고 조직 및 체제 재정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요런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추진 단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게 뭐 단계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할 내용들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쭉 봐주세요 맨 처음에 이제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요거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결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요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피드백을 받겠죠 그래서 목표를 바꾸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는 요러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환경 분석과 외적 환경 분석 내적인 것은 뭘까요? 사무실 내적인 것 그래서 사무 구성원의 분석, 사무 기기를 분석하거나 사무 구조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외적 환경 분석은 사무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어디 있는지 통신망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환경을 분석하는 게 있다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사용자의 인적 요소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는 거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특성과 이에 관한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에요 기기 도입 후 관리 및 사용 효율화에 관한 분석 요구 분석 방법에는 인적 요소, 관리 요소, 처리 요소가 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 설정에 기준이 있어요 면밀한 계획과 조직 편성, 목표의 명확화, 전 사원의 의식 개혁과 실천 목표 실시에 따른 면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대요 목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것을 내가 하겠냐는 거죠 수행 주체에 따른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사무실, 조직 전체 이렇게 수행 주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개인 목표는 뭐가 있을까? 문서의 효율적인 보관, PC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목표가 되겠고 단위 사무실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문서 작성을 어떻게 중복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단위 사무실에서의 목표가 되는 거죠 조직 전체에서는 부분 간에 중복된 정보 처리 및 불필요한 정보에 집중을 지향하는 등의 조직 단위의 목표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바로 있는데 다음 장에도 또 있기 때문에 얘네를 모두 다 이어져서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부분별 목표 설정에서 최종하고 부분 구성, 세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게 최종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 거고 부분 구성은 각각의 다른 구성 목표와 연관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요 세부적인 건 처리 방법 지정 및 개량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세부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시간에 따른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가 있고 단기는 1, 2년 사이에 실행 가능한 거 중기는 4, 5년, 장기는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입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계획 수립 및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자동화를 위한 정보 수집, 사무자동화 대상 업무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설정해서 이용 자원에 대한 고려, 일정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진행해 나가겠죠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문제점 이해하고 의식, 목표, 목적의 타당성, 현실성 및 추진 방법, 적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진행을 한다 구체적인 계획 사항에는 기업 모델의 작성, 업무 모델의 작성, 시스템화, 계획안 작성, 업무별 정보 흐름도 작성, 시스템 구성도 작성 등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수행 방법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지금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계획 수립 내용은 어떤 거고 수립할 때 고려사항을 보고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 수행 방법을 결정하고 사무기기의 구성 방법을 결정하고 목표 선정 및 고려사항 등을 또 확인을 하고 이러한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크게 계획 수립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순서상 내용이 좀 요즘에는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좀 추가를 해서 내용이 보충이 됐죠 자 구체적인 계획에서는 좀 전에 우리 봤던 대로 기업 모델의 작성, 업무 모델의 작성, 시스템화 계획안 작성, 업무별 흐름 흐름도 정보 흐름도, 시스템 구성도 등을 작성하고 수행 방법을 결정할 때는 상향식 할 거냐 아니면 하향식 할 거냐 전사적인 방법을 쓸 거냐 가장 적절함으로 우리가 찾아내게 되겠고 사무기기 구성에는 업무별 정보 흐름도와 업무 조사표 또는 설문 결과에 따로 나온 업무량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통합 시스템의 전체 조직에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는 거고 사무기기 선정 시의 고려사항은 워드 프로세서나 PC 등과 같이 사무 업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한대요 됐죠? 자 그럼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해 가야 되겠죠 이제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사무자동화 기초작업 단계에요 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규정의 정비, 문서의 형식, 문서의 규격, 용어의 통일 이런 어떤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합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표준화라고 하죠 그래서 규정을 정비해서 표준화하고 문서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문서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용어의 통일이나 코드를 표준화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가장 기본적인 계획 추진에서의 기초작업이다 라는 거고 적용 범위를 또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기초작업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기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서의 작성, 단순 계산 업무 등은 자동화시켜서 자동화시키면 얼마든지 그걸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범위해 나가고 공동활용 단계 이번에는 컴퓨터에 각종 기기를 접속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 절단과 정보 교환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정보시스템의 통합화 이번에는 사무자동화 완성 단계로서 이번에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각종 관리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통합하고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회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건 뭐예요? 오너의 혹은 상위계층에서의 의사결정이겠죠 그러면 밑에 사무원들은 어떤 걸 도와주는 거죠? 바로 이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무자동화를 함으로써 가장 빈틈없이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목표를 만들어서 위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때요? 경영층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자동화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결과를 분석합니다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각 단위별로 분석을 하고 서브 시스템을 분석하고 총괄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렇게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각 단위 업무별로 분석을 할 때는 각 사무자동화 기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나 하드웨어 구성 요소 검사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분석을 한대요 서브 시스템에서는 업무의 부분 최적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대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얘네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얘네를 결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은 기계 차원에서 혹은 사용자의 차원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대외적 차원에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얘네 평가 종류에는 사전, 중간, 사후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시험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전은 뭐예요? 경제성 평가할 때 중간에는 성능에 대한 것 사후는요 시스템의 가치, 기술적 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경제성 등을 평가할 때 씁니다 그래서 시험문제에 나왔던 거는 바로 중간 평가예요 성능에 대한 분석은 중간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되겠죠 피드백을 해서 다시 목표 또는 계획 쪽으로 가서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사무자동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사무자동화 계획 추진에 있어서 시스템과학과 행동과학을 적용한다고 우리 1포인트에서 봤어요 그래서 시스템과학을 적용해서 사무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인 조직으로 보고 얘네 자동화된 사무실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얘네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과학적 사무자동화 계획이다 시스템과학과 행동과학을 적용한 것이 과학적 사무자동화 계획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사무자동화 추진 시의 성결과제 우리 앞에서 잠깐 봤죠 사무환경정비, 사무관리제도개혁, 조직전체에 대한 재정비, 정보시스템의 구축, 실시안의 결정, 도입교육의 실시, 한계선의 설정 등이 있다 그러면 사무자동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집약, 응용, 측정, 실행, 관리, 교육, 조직 이런 전략들이 있게 돼요 기술집약 전략에는 발전하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 수용하는 문제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응용항목은 어떤 기술을 응용을 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보는 거고 측정은요 생산성 측정, 실행 전략은요 얘네가 시스템이 개발된 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업무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관리는요 또 설치된 여러 형태의 장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교육은요 시스템이 적용됐으면 이걸 또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조직 전략은요 이런 사무자동화 기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됩니다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이 있습니다 전문조직, 프로젝트형, 위원회, 사무자, 전산 부문 이렇게 나오게 되고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주도형이라는 건 뭘까요 전문조직 주도형이나 프로젝트 주도형 어때요 전문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하나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주도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애가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전통적인 계층형 피라미드 구조의 경직성 계층형이라는 건 뭐예요 상위에서 하위로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 쪽 조직의 운영 방식을 일컫는 거고 조직의 위계서열과는 무관하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지식에 근거한 자율권을 기초로 해서 개인 능력을 발휘를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다? 바로 네트워크 조직이다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장점은 계층이 없어요 수평적이에요 조직 간의 벽도 없고 부분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책임에 오는 참여 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또 빠르고 신속한 업무가 가능한데 단점은 뭐냐면 얘는 소속감이 낮아요 그리고요 나중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고요 구성원들이 고정화돼서 네트워크 전체가 폐쇄해야 되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생깁니다 가장 큰 거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자 BI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예요?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처리하는 거죠 인텔리전스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군으로 기업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대요 주로 중간관리자와 지식 노동자에게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에 대해서 컴퓨터 자원 기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래요 간단한 업무에 대해서 예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사무자동화 접근 방법 중에서 사무자동화 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 전 업무 뭐예요? 전사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추진 시에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과제가 아닌 것 선결과제요 환경정비, 관리제도, 조직 및 체제의 재정비 사무엇 감소 및 문서량 감소 전혀 관련 없겠죠 사무자동화 추진 시에 요구 분석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 기기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요구 분석 사무자동화 추진 목표 설정에 관한 분석 사용자의 인적 요소에 관한 특성 분석 그 다음에 기기 도입 후 관리 및 사용 효율화에 대한 분석 다 답인 것 같죠? 뭘까요? 요구 분석이에요 요구 분석 그치? 추진 목표 설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상향식입니다 상향식은 아래에서 위로 오는 거예요 바텀업 업프로치예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구되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것은 탑다운이죠 그래서 1번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답이 아니겠고 조직의 전체적인 참여의식이나 의식개혁이 희박해서 조직 전체로 확산이 어렵다 그랬어요 얘가 답이 되겠네 그치? 기존 조직으로부터 반발이 크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 탑다운이죠 위에서 막 밀어붙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 효력성이 크다 이것도 탑다운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4번의 답은 2번 조직의 전체적인 참여의식이나 의식개혁이 희박해서 조직 전체로 확산이 어려워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중 사무자동화 접근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전사적, 기술적, 공통과제, 계층별 그랬는데 기술적 통합 접근방식이라는 건 없었어요 기억하세요 자 다음번 주로 중간관리장 단계나 혹은 지식노동자에게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에 대해서 컴퓨터 기반 지원을 해주는 것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한 번 출제된 내용이에요 사무자동화 목표 설정 방법 중에서 시기에 따른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은 단기, 중기, 장기, 중장기라는 게 없었죠 단기는 1, 2년, 중장기는 4, 5년, 장기는 10년이네 맞네요 4번이 없었습니다 저런 게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 구성에서 전문 인력 집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전개는 가능하나 타 부서와 의견 조직이 어려운 거 우리 이거 뭐였어요? 프로젝트 했었죠 우리 프로젝트형 사무자동화의 구현 시 성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방법은 성능이라 그랬어요? 사전이에요? 중간이에요? 사후이에요? 최종이에요? 우리 좀 전에 봤었죠 그래서 중간 평가가 되겠죠 사무자동화 추진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측정, 차별화, 관리, 교육 그런데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 우리 없었잖아요 그치? 뭘 차별하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4포인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